이제 꿀 묶으려고? 네 오! 커피 냄새 나! 근데 커피를 꼭 이렇게 마셔야 되나? 이렇게까지? 네 그만 울어 왜 전을 안 줘요? 아주물 났어요? 네 다큼멘 다큼멘 큰일 났다 이거 의도치 않게 너무 맛있는 소시지가 생기겠어 다큼멘 어? 맛있어서 큰일을 해 맛있을까 봐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